오늘 말씀은 자문서 19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문서 19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련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자문서 19장 끝에 기록이 되었느냐. 자문서 19장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절 그 앞부분에 28절에 보면, 망련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련된 증인, 증인이 나와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망련된 증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증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건전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선전하려 합니다. 또 에베스 1장 6절과 11절에는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본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맛본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증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망령된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망령된 증인이 된 자는 심판이 준비되어진 것이고, 그 등에는 채찍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로 이 말씀을 살펴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의 참 증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 심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의 증인이 되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공생회를 함께 했어요. 함께 했지만 그때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훈련을 하자 2명씩 내여번해서, 70명이 2명씩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며 차마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증거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하늘의 일을 알래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만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인자됨을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종기여금을 받게 되어서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변호자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변호자 또는 위로자 또는 우리의 중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누구를 변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고린저전서 12장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말하기 아쉽따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많은 거짓보금이 범람하고 있어요. 마치 참보금인 것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간질간질간질하게 듣기에 좋게 먹기에 맛있고 달콤하게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데 그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었냐.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원문 번역을 하면 이게 맞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 사람이 바라는 것. 하바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의미를 들어요. 갈망, 기쁨, 만족, 욕망, 소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갈망,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 이거는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친절이다라고 킹 제임스는 했지만 개혁계정에는 인자함이다라고 해서 인간들이 세상에서 뭘 기대해요? 친절한 거 기대해요. 인자한 거 기대해요. 베푸는 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걸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전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전지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전지 환영받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왔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 일이 바빠가지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심령이 부끄러워지면서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린 근본이 이 안에 뭘 갖고 있냐. 우리의 죄성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그 죄성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아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한 걸 원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친절하고 어디를 가든지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진정으로 우리가 육의 좋은 말로 육의 어떤 베품으로 인해서 그 친절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심령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가진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좋은 말로 합합니다. 내가 속상한 게 있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서 막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친 사람 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욕을 같이 해주면서 들어준 사람 그 자리에서 내 편이 되어져서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기쁨을 주려고 내 편이 돼서 막 얘기를 했는데 기쁨이 있냐? 돌아서서 기분 되게 나빠요. 찝찝하고 아주 안 좋아요. 오히려 회개거래를 만든 게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나도 모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만족을 느끼는 갈망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찾아보고 또 물건도 얻고자 하고 뭔가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걸 바란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해서 친절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에게 예수님밖에 줄 게 없어서 예수님을 주는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앞에 구걸하는 거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거지는 뭘 원했어요? 돈을 원했어요. 자비를 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갈 때 자비를 베풀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친절을 베풀시옵소서 친절을 베풀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돈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금과 은은 내게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에게 줬을 때 그 가난한 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오히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뭔가 자비를 계속 구하잖아요.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마치 참말처럼 하는 거는 저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참이라고 믿고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자기가 믿으니까 그걸 또 전해요. 근데 그걸 또 배워서 또 전해요. 재밌는 건 거짓말을 가르쳤어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걸 배우고 목사가 나와서 또 성도에게 그걸 또 가르쳐요.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오늘날 거짓 복음이 복음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진실로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인자를 베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인자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셨어요. 고린도우서 8장 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 분이에요. 인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베푸신 분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의 만족감과 기쁨과 부여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여한 자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땅에 보살 것 없이 가치 없이 보이게끔 흥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회사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의 가난하심은 우리로 하금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걷어들일 때 한 오매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한 것을 이 고린도서 8장의 15절에 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말씀을 요만큼 알고 있어도 제대로 만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천만하고요. 많이 알아도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는 기쁨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막 기뻐서 춤추며 뛰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보다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많은 시달림과 고통 속에서 짓눌리고 물어뜯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회복하라고 하시거든요. 많이 아는 것이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심령해서 진짜로 만나는 거 이게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가 베푸신 인자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은혜인데 값없이 준 은혜인데 이 은혜를 어떤 자가 누리느냐가 오늘 본문 23절에 말합니다. 주를 경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애하는 주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그 말씀에 수정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애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를 경애하는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애하니 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의 생명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생명이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의 믿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자는 사망을 능히 이긴 자요. 생명을 가진 자는 욕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재앙이 떠나가는 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의 때에 그들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걸 약속으로 받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애하는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냐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생명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족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데 만족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 기쁘죠. 주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너와 함께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제가 외로워서 나는 참 외롭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버려두시고 외로운 길을 가게 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외로웠던 건 네 감정에 속아서 외롭다고 느낀 거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너와 함께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거든요.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창세전에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고 나서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시니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 감정에 취하고 내 생각에 취해서 예수님이 나를 혼자 뒀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떠나면 떠나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건 저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스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어쩌다가 잠깐씩 잠깐씩 나한테 나타나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계시는데 어떤 때는 주님을 찾으니까 만나고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취해서 안 보이고 못 만나고 또 죄의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취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주는 나를 돕는데 어느 정도로 도와요?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 주님이 결단코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내가 바로 서서 바로 주님을 섬기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내 자녀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의 자녀들은 자기가 잘한 게 없는데도 뭔가가 복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첫 세대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제가 첫 세대예요. 근데 부모 때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훨씬 쉬워요. 첫 세대 사람은 영적 전쟁을 다 치르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증인은 곧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24절에 게으른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는 것도 괴로워한대요. 이 게으른 자는 게을러서 밥 먹기도 귀찮고 일하기도 귀찮고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숟갈을 떠서 입에다 눕는 것조차도 괴롭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숟갈을 뜰 힘이 없다는 거. 제가 무기력증 얘기했죠. 제가 이 무기력증에 차로 잡혔을 때 숟갈을 뜰 기운도 없어서 얼굴을 그릇에다 갖다 박고 밥을 떠먹은 적이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이 심령이 밥 먹기도 싫고 밥 먹을 힘도 없고 게으른 자는 게으름의 영 무기력의 영 이런 영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부터 완전히 떠난 자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 말씀을 들을 기운이 없는 거예요.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 무기력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떨치고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회개시키셔야 회개가 돼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면 저짜듯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회개가 쉽게 나오는 건 그만큼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 아는 생각으로 지식으로 굳어져 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을 먹을 기운도 없는 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숟가락을 떠서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거짓보금으로 먹었기 때문에 참보금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게으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명에서 떠나 기근 가운데서 굶주린 자가 되어진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그 마음이 이미 화임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악한 일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고 그것을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도 옳다고 말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대로 내버려 둬서 옳지 않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망령된 증인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망령된 증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아서 그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거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건 십자가 복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애하면서 그것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닌 사람은 적당히 타협해서 해가지고 거짓 것을 가리키는 그게 저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이전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행한 의인은 불의를 행한 불의를 행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6장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도로 돌아가 육체로 도로 돌아가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므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렇게 말하세요. 여기서 거만한 자는 러츠 히브리 말로 이거는 말씀을 해석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만 떠는 교만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킹데임스 버전에서는 조롱하는 자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원어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만을 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선생 말씀 통역자 말씀을 해석하는 자 다 들어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잘못 해석한 자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망령된 증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 번역 통역을 해서 말을 하는데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말하는 선생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를 얻는다는 게 각성한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거짓말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을 때리면은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잖아요.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가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때렸죠. 어떻게 때린 거예요? 입으로 때렸어요? 아니면 몽둥이로 때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합니다. 입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말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몽둥이로 패는 거 아니고요. 마이크 들고 외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해서 나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서 영권이 생겨져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도 여기에 기도를 플러스시켜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견고해져서 능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들이 왔을 때 그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깨갱하고 엎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뭘로 이기시겠어요? 지식이 많은 자가 와가지고 그 지식으로 막 떠들어야 되면 오히려 거꾸로 내가 깨갱하고 움츠러들을 거예요. 이게 뭐죠? 가난한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들을 보니까 안학자손이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더라 이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애하는 자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소와 갈레비 그들보다 더 나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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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저들은 아무리 안학자손일지라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말하게 하셔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입이 딱 다물어지게끔 엎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한 자를 때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성령님을 내가 충만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때 거기서 아무도 말을 못했죠. 바울은 죄인처럼 묶여갔던 자예요. 그렇지만 담당하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거만한 자들을 때렸어요. 그럴 때 어리석은 자들이 제대로 깨닫고 돌이킨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말은 책망을 해서 깨우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들 주의 말씀을 알고 거룩하신 이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런데 좀 잘못 알아서 잘못 가고 있으면 그들을 견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10편에 말하죠. 10편 14편 1절에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또 그와 같이 명철한 자를 꾸짖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걸으면서 기도하고 목욕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이빨 닦으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주냐. 신명기 21장에 가면 18절에 아들이 만약에 패역하잖아요. 그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왜 아니 그 부모한테 불순종한 건 그 부모하고 자식간의 관계지 왜 그 성업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1절 같이 봉독 그 성업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성업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를 그대로 둘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옳다 하고 있으면 그게 전염이 돼서 다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이 악을 내버려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악이 악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있잖아요. 동성애에다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하게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이 어른을 알기를 모같이 알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고 자식이 아비를 구박하고 엄미를 쫓아내는 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그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그 능욕이 전파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러는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자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비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구박하는 자예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데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내는 자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서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리는 자가 오늘날 어떤 자들인 거예요? 망령된 증인들인 거예요. 망령된 증인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해석한 걸로 자기 그 거만으로 그걸 증거하고 있지 성령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화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말하죠. 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화 불량의 충만한 자까지 되어야 하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는 에베소 2장 2절에 누구를 말해서 불순정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이 세상 풍조를 다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내가 장성화 그리스도 불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를 나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해방죄에 걸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긴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단 하나 십자가밖에 준 것이 없는데 그거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다른 거짓말을 담대하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 입이 악인의 입이 된 줄 알지 못하고 죄악을 삼키는 이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악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서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사망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인마진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심판만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거만한 자 아까 말했죠 러즈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가르치는 선생 이런 사람들을 위하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 서기관 제사장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입술의 죄로 말미암아서 입술이 참 그리스의 증인이 되어져서 참 예수 그리스로 증거해야 되는데 거짓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자기를 삼켜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은 매자 매 그래도 매를 맞고 돌이킬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기 싫어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네. 알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돌이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하나님의 채찍이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거만한 자를 위해서겠어요?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겠어요? 이 땅의 재난은 회계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심판을 받아 죽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물어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기려면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함을 얻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거만한 자들을 때릴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는 참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누가 나를 흔들어대고 씹고 별소리를 다해도 꼼짝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말씀은 깨우쳐 알게 하고 순정을 요구해요. 회기를 촉구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기를 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쓴뿌리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점점점점 심령이 주님 앞에 회기할 때에 그 쓴뿌리는 뽑아져 나가고 주님을 경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심판대까지 그냥 이 땅에 있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가라지 속에서 가라지가 나를 감싸지 못할 만큼 알곡으로 우뚝 서야 돼요. 가라지가 알곡을 감싸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못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쓴뿌리 뽑아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 뿐이에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순정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변화가 없어요. 그럼 안 자라요. 쓴뿌리가 있으면 안 자라죠. 돌짝밭이 있으면 못 자라죠. 가시덤불밭이 있으면 못 자라죠. 심령의 기경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심령의 기경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찾고 구하면서 참 그리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의 증인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져요. 끝에 뭐가 돼요? 탁슈가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걷어서 곡관에 들여지지 않는 쭉쩡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잘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말씀 받고 인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혹시 거만한 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깨갱 꼼짝 못하게 하는 멋있는 자 그리스의 참 증인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안 돼요. 집자가의 길 꿋꿋하게 잘 가시면서 함께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인자함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바라고 친절을 바란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안에 무엇인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말이나 육체의 칭찬이나 육체의 친절이 사람을 만족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만족감이 있게끔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 절대 만족감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육의 말로 친절을 베푸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구하여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경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족감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주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 거만한 자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영혼들을 이끌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참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엘리야처럼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칠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들은 다 하나하나 제거시키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일에 말해나 일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찬성의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는 참 그리스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건 이것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다 제거되어지고 회개한 심령 거룩한 심령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의 십장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거만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준비하신 멸류관을 받아쓰게 하옵소서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냐는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매일매일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옵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의 역사와 거짓 증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른 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왕이시고 단 한 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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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